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1400%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화승인더스트리입니다 화승인더 자 정확한 명칭은 화승인더스트리죠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 80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400%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고 이 종목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2,3년만 가지고 가면 최소한 못 먹어도 1000에서 1200%는 먹는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내 잠재자산에서 따블만 올라가도 내 잠재자산에서 따블만 올라가도 1000%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 잠재자산을 보고 추천을 드렸는데 바닥에서 4토막이 났거든요 4토막 잠재자산보다 4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인데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고 자그마치 4토막이 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소한 500%인데 회사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에 꾸준하게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 잠재자산에서 따블만 쳐도 최하 1200%가 넘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 자 이런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승인더 2013년도 12월 3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서 800원의 매수 의견들에서 첫상한가가 22% 적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또 40% 70% 자 이 수익 근거자료가 저희 카페에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이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 종목 화승인더 자 주가예측정보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몇 프로 올라가는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 왼쪽에 보시면 자 바닥에서 목표가 100에서 1000% 올라갈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일 제가 동영상 녹음해가지고 보여드리죠 자 이런 종목이 1000%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종목도 화승인더도 저희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 정예원 추천주라고 있습니다 정예원 추천주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대박주 1탄서부터 지금 100한 30탄까지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대박이 날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되는데 자 화승인더를 여기 보시면은 전종목 주가예측정보라고 이렇게 있구요 전종목 주가예측정보가 있고 여기에서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정예원 추천주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이 정예원 추천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분석시향을 별도로 달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화승인더는 다시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자 화승인더 주가예측정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종목을 바닥에서 400원을 추천드린 겁니다 400원을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은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제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알고 저한테 회원가입할 때 야 이 종목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 제가 누차 저희 카페 현재 회원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상담했던 사람들한테 누차 설명을 시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 종목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 최하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인데 잠재자산을 찾아 먹고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한다면 잠재자산에 따블만 쳐도 1000에서 1500%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을 하면 여러분들은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서 1년 2년 동안 이 종목을 돈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지금 막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해서 크게 실패를 보신 분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늦지 않아요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해놓고 열심히 일하셔서 매달 월급을 타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자 직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다못해 날품팔이 일이라도 다니십시오 그렇게 해서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해도 하루에 최하 10만원 이상 일당 벌이는 하는데 그 일당 벌이 한 돈 갖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일 사 모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1년 2년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원만 벌어도 1년이면 3천만원인데 3천만원어치를 매수해놓고 1년 2년만 기다린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3억 자산이 3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억 5천만원인데 여러분들 인생 완전하게 대박 인생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가 이런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붙잡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데 자 이 분석시황 여러분들 정해온 추천조에 분석시황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마다 제가 근거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가끔마다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자 단 한 번도 800% 1000%가 올라갈 때까지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분석시황 한번 볼까요 자 매수하실 분은 손잡고를 잡고 매수하십시오 본격적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저평가 종목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잡고 잡고 들어가십시오 자 손잡고 잡고 들어가는데 이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다 자그마치 잠재자산의 내토막이나 한 겁니다 잠재자산의 내토막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재자산 여러분들 이 5만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시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나 자 이런 종목을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물어보시면 제가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화승인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 자그마치 1400%입니다 1400% 자 이 구간에 2013년도서부터 매수 의견 드려서 1년 2년 동안 매집을 했다면 3년차 되는 해에 자그마치 1400%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많든 없든 자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 낙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데 한 종목 추천받은 종목이 재수 없어가지고 연일 뭐 상한가를 쳐서 막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하실 일이 아니다 별로 매수도 못했는데 돈이 없어서 별로 매수도 못했는데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아깝잖아요 한 종목 추천받이 최하 200만원인데 자 이 종목이 1000%가 올라갈 종목이면 저는 한 종목당 추천받이 이 종목이 천만원 그러니까 1000%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추천받이 천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자가 없는 돈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지금 비싼 금액이지만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는 금액이 가장 저렴한 게 한 종목에 200만원입니다 자 200만원 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500%든 1000%든 올라갈 종목을 만약에 저한테 추천을 받았으면 자금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급등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안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잠자고 있을 때 잠재자산보다 자그마치 내 토막이 난 저평가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오르지 않는다고 끌탕을 하고 있으면 큰 돈 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화승인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 종목이 최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만원이고 500만원은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이 따먹고 들어간다는 거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닥을 치고 턴 어라운드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무조건 500%는 먹는 거다 그런데 500%를 먹고 나면 영업이 흑자 지속이니까 500%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따블만 쳐도 1000% 올라가는 겁니다 이 종목 이제 추가 상승이 온다 저평가 종목이다 바닥 분석가 800원 상한가 쳐가지고 22% 수익 중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1000% 넘게 올라갈 종목이다 라고 추천을 드렸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200% 300% 올랐다고 절대 조정이 200% 300% 올랐다가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는다 자 분석시향 한번 보십시오 이건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세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홀딩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2% 상승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상한가 쳤습니다 70% 수익입니다 자 홀딩하십시오 왜? 1000% 이상 올라갈 거 아니까 홀딩하는 겁니다 자 분석 이후 꾸준히 상승장입니다 124% 상승 중입니다 자 미리 예측해드립니다 직전 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아직 매도 분석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95% 수익 중이죠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295%인데 매도 분석 안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 가까이 올랐다가 주가가 빠져서 상한가를 다시 쳤는데 155% 수익 중이죠 그러면 300%에서 절반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하락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끝까지 붙잡고 들어서라 강력 홀딩하십시오 왜? 이 종목 최하 1000% 올라갈 종목인지 알고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 겁니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쳐가지고 33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강력 홀딩을 했더니 이제 직전 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거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신고가 갱신을 할 텐데요 강력 홀딩하십시오 360% 수익 중입니다 자 2016년도 자 8월달인데요 자 이 종목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정예원들 추천주가 분석해드리는 란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제가 정예원 추천주에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쪽에다가 분석시향으로 옮기는 겁니다 저희 카페에 정예원 회원들 주가 예측 정보에서 종목을 뽑아가지고 정예원 추천주에다가 옮겨서 옮겨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분석시향 정보를 여기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쉽게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400%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800원 아닙니까 여기가 800원 자 800원인데 2826 약 200% 올랐죠 200% 가까이 약 300% 가까이 올랐다가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20%를 돌파 시도를 여기서 한 겁니다 뒷전정거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자 이 종목이 지금 1400% 오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12,000원대에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만원대에서 매수를 한다 이거 위험하다 자 주식은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기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하시거나 아니면 발굴할 능력이 없으면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매수 추천을 한 종목이라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이 생길 때마다 열심히 이 종목을 주워 모아가지고 적금 들듯이 중장기 홀딩을 했다면 2, 3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다 이렇게 낙담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직업 험한 직업 3D 업종 같은데 가면 여러분들 내일 들어가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서 이렇게 대박이 날 종목을 저한테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1년 2년 동안 그냥 꾸준히 미래를 위해서 장기 적금 든다 라고 이런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이 주워 모은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2, 3년 후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이 몇 백만 원밖에 없는데 1년 동안만 주워 모으고 2년 동안만 열심히 일해서 참고 견디시면서 일해서 3, 4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이런 종목에서 1000% 먹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2, 3년 사이에 자산이 10배가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바닥주를 선점하십시오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연연하시고 한 종목 매수해가지고 상한가 한번 먹거나 단기 차액을 먹으시려고 주식을 투자를 하실 분은 저희 카페에서 받지 않습니다 1년 2년 동안 끈덕지게 한 종목에 올인을 하든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제가 발벗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전환이 되도록 제가 열과 성리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500탄 모음집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500탄 모음집을 5개를 보든 10개를 보든 아니면 500개를 다 보시든 일일이 하나다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믿음이 생기신다면 미련 없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꿈의 수익률 1000% 1400% 그 다음에 2000% 3000% 이런 대박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고 나도 한번 남들처럼 진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